귀엽네 고양이 표정이 왜 저렇게 아니 생긴거 진짜 왜 저렇게 생겨 아니 좀 이상해 생겼어 아 이거는 그 움짤이랑 같이 가져왔어야지 이거 갑자기 사람으로 딱 변신하는거 누가 그림까지 그렸어요 보고 있을 땐 강아지였는데 넘을 땐 인간처럼 넘다가 다시 봤더니 강아지다 문과가 일을 안 한다는 증거 이 책 나온지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책 못 뛰어넘어 이래라 문과들 이게 뭔데 The fellowship of the link The two tower The return of the king 이게 뭘까요 이게 반지의 증왕입니까 이과도 전기보다 중요한거 못 만들었잖아 전기를 만들어? 니놈 문과로군 뉴턴이 중력 만든 이유로 뭐 만든거 없지 않음? 전기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뉴턴 이자에 있는 사람들 날아다녔대 아 열받네 이과생들이 열받을만한 20년만에 바뀌어버린 도서 트렌드래요 2000년대 뭐에 미쳐라 미쳐라 펀드 투자에 미쳐라 자기계발에 미쳐라 꿈에 미쳐라 진짜 내 인생에 미쳐라 다시 공부에 미쳐라 뭘 언제까지 하라는거야 30대에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에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40대에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40대 이제는 건강에 미쳐라 2020년대 하하하하 하고싶은대로 살아도 괜찮아 진짜 게으른 사람이 쓴 게으름 탐출법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대 뭐 뭐 해도 괜찮아 나같은 사람 또 있을까 뭐 뭐 해도 괜찮아 민기저 뭔가 약간 메타가 하남자메타가 됐나? 하고싶은대로 살아도 괜찮대 난 저거 좀 약간 약간 좀 무섭다 저거 하고싶은대로 사는건 괜찮은데 돈은 어떻게 할건데 약간 메타가 그런 메타 같아 옛날에는 만화도 약간 드래곤볼 같은 이런 약간 이런 이렇게 우와 멋있어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이런 만화 좋아하고 어 어 저 좀 저 좀 무섭어요 약간 이런거 좋아하잖아 요즘에 옛날에는 열혈 물을 좋아한다고 하면 요즘엔 찐따물을 좋아하잖아 좀 지친거 같아 사람들이 미치다보니까 좀 쉬고 싶어진건가 좋은아침 어 수고하세요 포장지가 스스로를 열렸다니까요 와 로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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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해라 진짜 아니 뭐 이게 이게 있나 뭐가 그걸 알고 있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대박이네 2007년 2007년 기사인데 아니 저기 기자님 어그로 끄는 건 좋은데 어그로가 보통이 아닌데요 많이 살벌한데요 맛있는 청국장이에요 캡틴 애국심 음무수 맛있는 청국장 발효장인의 맛있는 청국장 색깔 봐 해병주스인데 해병주스 이건 뭐냐 피클주스 소다래 이런 걸 왜 먹어 안에 담겨있는 물 있잖아 피클을 빼고 거기서 남은 그거를 그냥 먹는 건 아니고 저기다가 탄산을 넣네 소다인 거 보니까 치킨무 국물도 먹겠다고요? 치킨무 국물은 그러면 약간 동치미 아닐까 동치미 음료수 있을 것 같아 시원함에 미친 그곳 미치동 스파클링 동치미 추출 액기스 0.75 처음처럼 곱하기 빠삐꼬래 소다 호빵? 소다향 호빵 소다 호빵 저 민트 아니었어? 어 쉣 민트 초코 소주래 하하하하 프랑스 랩이래요 옷은 왜 벗고 있어 랩은 뭐 멀쩡한데 바지를 이럴 거면 그냥 입지를 말든가 빌라 단지 안에 묘지가 단지 한가운데에 묘지가 있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입주 공고문에 한 줄 적혀 있었대 아하 조상복합단지 저번에는 그 뒷산에 있었잖아 묘지가 근데 이번에는 품었네? 조프마니 조프마 조상님 품은 아파트네 하하하하 아 이거 엘반데 진짜 엘반데? 아 에바야 왜 엘바야? 어 안 돼 그냥 탁돌에서 공격하면 안 된다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단 말이야 하하 망 하하 망치가 꽝꽝 저기 짜부 휘휘 부리 펑 저기 꽥 뭐야 이거? 병무청 챗봇 이름 공모 휴먼 내 이름 좀 지어주시겠습니까? 땅파고 오 마이 갓 아니 돌아보는 것만 빨리 돌아보면 뭐해? 싸야지 김핀탕을 쳤는데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는 제외되었대 김치 피자 탕수육은? 청소년한테 유해하다 댕댕이처럼 생긴 디저트 나 진짜 깜짝놔 나 저거 빵인거 알고 있는데도 이게 무섭다 이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게? 여자가 먼저 올라오고 남자가 따라가고 있어요 응 응 그렇지 과거로부터 쭉 올라오는데 아아 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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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의 정 흠 흠 흠 흠 흠 뭐라고 했냐면요 매년 콜 오브 듀티를 사면서 다르기를 원하는 게 진짜 미친 광기래요 흠 흠 똥겜 똥겜 하면서 계속하는게 광기다 이거죠 미쳐버린 요즘 광고래요 저기 나 임신했어 라고 흠 요즘 뭐 뭐만 하면 다 임신이야 그냥 바로 나 임신했어 흠 뭔데 대체 저게 저출산이라 사람이 다 미쳤나 바로 궁금해져 왜 궁금해 난 궁금하지 않아 흠 흠 야 이거 좀 위험하다 야 이거 좀 위험하다 야 야 스파이 하나 있는데 어몽어스 하나 있는데 흠 큰일납니다 예 아 브레이블걸스와 MC몽 브레이블걸스가 MC몽 보다 군대 많이 갔다고 흠 흠 레알 MC몽은 아예 안 갔으니까요 예 저 정말로 MC몽 아니었으면 저 군대 안 갈 수 있었어요 흠 흠 이빨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MC몽이 저거 하는 바람에 기준이 높아졌거든 그거 아니었어 나 진짜 군대 안 갔어 편두통 쉬면서 응급실 왔대 응급실은 어디냐 흠 소주에 곱창이다 흠 바로 만병통치야 배달 음식만 시키니 필요없네 오피스텔 도시가스 호스 자른 20대 냄새난다는 신고에 출동했대요 주민 대표 범인 검거했대 아니 좀 거기를 왜 잘라? 상식이 없나? 가스가 필요없는데 선이 왜 있는거예요? 선 자르자 이거야? 아 아 모태솔로 들은 어? 나 이거 필요없네 이거 잘라 이 아니잖아 어? 다 있는 거 필요하니까 있는 거잖아 어?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진짜 흐하하하 페두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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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анные 거 같은데 아니 눈이 좀 많이 무섭다 여기 쓰여진 길끼는 아랍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겁주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RPG라고 치자면 한 20% 확률로 상대방이 공포에 걸린다 들고만 있어도 착용만 해도 공포 디버프 집에 혼자 있는 줄 알았던 게 진짜 몰랐나보다 아 혼자 이러고 놀아야지 이러고 있었다가 개뻘쭘한 상황 물덕은 십덕은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미사카 미쿠토라는 분의 AI를 만들어서 일본어로 이렇게 했나봐 물리학 1 해설 강의를 했나봐요 야 세상 대단하네 집단 지성으로 다른 과목도 대본 만들면 십덕 마이맥 가능할 듯 AI 기술도 기술인데 주인장이 상당히 해설을 잘한대 물리공부 뭐도 안했는데 이거 보고 17번 바로 풀었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인재네요 이 사람 인재네 인재 야 이 사람 진짜 대박이네 와 멋있다 이 사람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거 한 것 같아 야 멋있다 멋있다 일정과 미팅 이메일로 뒤덮인 어두운 삶을 살고 싶어? 1년에 고작 한 달 있는 휴가가 유일한 자유인 삶을? 1년에 고작 한 달? 한 달? 쟤네는 연차도 연차 대로 있고 한 달 휴가도 있는 거니? 휴가가 한 달이나 된다고? 그냥 여름에 쉬잖아 일 안 하잖아 그니까 한국을 와봐야 되는데 한국이 너무 일을 많이 해? 근데 여러분들 트위치 스트리머나 유튜버들 하루만 영상 안 놀려도 뭐라 하잖아 맨날 건강보다 영상입니다 유튜버님 맨날 댓글 보면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지만 그런 분위기라고 우리나라는 디즈니 스타 월 리메이크 커밍순 인데요 스타 트루퍼도 왜 몸매가 다 똑같아? 그지? 플러스 사이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글을 함부로 수용하면 안 되는 이유 You should name him Jack 잭이라고 지어야 된대 인트로주싱 힐라 앤 잇츠 포스트 본 차일드 잭 잉 오프 본 그레그 잉 오프인데 이름이 잭이어서 잭 잉 오프 잭 잉 오프 아 그...저...저...저...저...저 뜻이...저 뜻이... 그...예? 어이... 별로 좋은 뜻은 아닙니다요 갤럭시 백배준도찰 갤럭시 100배줌도찰 어...장난아닌지 길럭시 먹총 좋으면 전화안하고 소리지으냐 fiance 형 꼭 저렇게 뺍에 꼬여가지고 시럽좋으면 뺆 보임라고 이런 crs 눈문문현답이언나 생각 Bla sert 제로팀이래 장난침대 아하하하하 지금 잠깐 잠깐 어... 거의 소리보다 주먹이 더 빨랐는데? 뭘 테스트 한거야? 음... 아! 선크림을 저렇게 테스트 하는 거예요? 저분 등 완전 난리날 거 같은데? 크흐흐흐흐흐 비교하는 거 보여서 좋긴 한데 저분은 좀 힘들겠다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진짜 엄청 심하다 그치? 여기 봐 아무것도 안 바른 피부 와 장난 아니다 뭐야 뭐야 덕테이프? 테이프도 있었어요? 어디? 아 테이프 자리는 안 탔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러네 아 테이프 라인은 전혀 안 탔네 아 맞네 맞네 아 세상에 나 하하하하하하하하 무엇으로 선크림 쓰냐 어? 맨날 막 고려장이 레알 구랑인 이유 그 시절에 고려장 한답시고 산 깊숙이 들어가면 고려장이 아니라 호랑이에게 1 플러스 1 딜리버리 서비스 하는 어? 배달기사님 벌써 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인가 보다 오늘은 1 플러스 1이야 KFC인가? 9시 이후에 시키면 1 플러스 1 인디 음식이 맛있고 배달기사님이 맛있었어요 친구 판다에게 귀털 뜯긴 판다래요 저긴 귀가 아니구나 저긴 털이구나 오픈 렌치 같대 미친 그러네요 렌치네 렌치 재임기간 중 마크 업데이트 술을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을 평가한 표래 아니 미친 이러면 나머지가 다 예쁘잖아 마크 이후 대통령만 이렇게 A.S. 오바마 때 마크 업데이트 많이 했구나 아 진짜 레인보스 업데이트 안 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 오바마가 길게 했구나 현재 아 맞네 맞네 경찰서로 배달 오면서 헬멧 안 쓰고 오는 건 무슨 지능일까 하이브 안 쓰고 경찰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네 바로 스티커 밟고 입 대빨 나와서 꿍시렁대는데 미친놈인줄 미쳤네요 이건 진짜 저도 배달을 해봤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냥 그 삼선 슬리퍼 있죠 삼선 슬리퍼로 신고 그냥 배달을 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잭 누구야? 잭 누구야? 언놈이야 언놈이야 제게 누구야? 제게 누구야? 알려줄 수 없대 알려줄 수 없대 제가 이 잭을 만나야겠대 내 살이래 내 살이래 진짜 미치겠네 남 얘기 아니야 여러분은 웃겠지만 나는 좀 지금 큰일 났구만 아니 요즘엔 결혼한대 유치원생들이 진짜 열받네 나도 그 잭이란 놈 좀 보고싶네 어떤 놈인지 궁금한데 잭이 아까 그 잭 인고프인가 아 싫어 그러면 아이 내 사이가 될 놈이 이름이 잭 인고 아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도 이런 사진 찍어야 될까 봐 어?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이게 우리 회사 우리 회사 격리 자리 몇 학치? 내 자리래 아 일단요 어 탁상용 선풍기까지 있고 아 좋다 프린터 바로 옆에 있네요 막 멀리 있어가지고 여기 있으면은 이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편하다 신발장 냄새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없애는 방법 찾아보려다가 신발에 10원짜리 넣어주면 냄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신발들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10원짜리는 안 될 것 같아서 5만원짜리 뽑아서 다 넣어뒀대 엄마 지갑에서 오늘 엄마가 돈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길래 칭찬받을 생각으로 신발 냄새 없으려고 넣어놨다가 말하니까 등짝 세게 맞았대 집에서 쫓겨났대요 주작이겠지 저런 글은 주작이 아닌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저런 걸 주작을 하려고 이 머리에서 뽑아낼 수가 없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라이터야 작가야 저런 벌그를 쓰려고 해도 안 돼 저런 거는 상상용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진짜야 저건 그래서 제 기준의 한 80%는 실화입니다 어템트가 왜 이렇게 많았는데 어템트 왜 이래 이거 엄청 많이 가능해 저게? 근데 이게 뉴베스트래 대체 이것도 못 간 거야? 미친 거 아님? 뭐와, One shot, One shot Trust me He is one shot ei 아침 원샷 이라메 원샷 이라메 원샷 이라메 원샷 이라메 원샷 이라메 백구십 구매는 거의 그냥 풀이 핀데 하하하하하하 모에 모에 큉하는 버텨 버네 오오오오.. ㄹ 이러고 모에 모에 큉 제가 이러는데 재환까지 같이 이런 거 시킬 거면 좀 돈을 주고 시켜야지 저 막 천원 돈해 하고 저런 거 시킨 거 아냐 백만 원이었으면 바로 했다 혼아 방송 하다가 오디오 드라이버 깨졌대요 지구에 먼지 털기 주식 개미 털기 지진은 인간 털기 아닐까? 지구에 인간 털기 아 인간들아 좀 죽어봐 안녕 오버워치2 리세라핌 콜라보 후속자 아 센터가 토르비온이네 아 진짜 개초혈 받네 2020년에 다들 이러고 있었는데 벌써 4년 다 돼갔다 아 맞아 저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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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더라 저거 뭐라고 하더라 저거 저거 한동안 유튜브에서 엄청 난리였는데 달고나 달고나 맞아 맞아 저게 벌써 4년 됐다고? 우와 우와 애플우산 12시간 동안 찾지 못했던데 애플펜스 우산에 꽂혀있네 찾은게 대단하네 12시간 만에 1년동안 못찾아도 살만 없는데 이거 아 조별과제 지금 발표하나봐요 보이시죠 조별과제 조별과제 중입니다 엑조디아입니다 엑조디아 You throw me into a brick wall Didn't you? Don't you? 나 던졌잖아 맞지? 어 맞아 어 그래 맞아 내가 너 던졌어 아 진짜 저래? 테슬라 그 퍼지면은 진짜 저렇게 서비스 와가지고 저렇게 해? 조금 저게 웃기긴 해 어 전기차 나도 전기차 좋아하긴 한데 뭔가 시기상 좋아 좀 많이 로봇청소기인 척 하는거야? 뭐야? 얘는 폰청소 청소도 못하고 로봇도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 아니 저런게 왜 존재하는거야 세상에? 그냥 전기 먹는 쓰레기 아냐 어 움직이긴 하네 때리니까 움직이긴 하네 그냥 돌아다니네 어 막 돌아가 근데 돌면 안되거든 저게 고양이용 장난감인가 그냥 진짜 아 뭐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도 어디 부딪히면 도네 저건 좀 신기하네 의도가 뭐냐고 그러게 코스프레 로봇청소기 코스프레 막 그래도 돌아 오 신기해 저거 진짜나 해봤는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손가락 대보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딱 올라가거든 너무 느려서 옛날엔 저랬어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구독이라고 되어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럼 눌러보세요 하하하하 I'm good thanks How about you I'm on the phone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i'll just go 푹 푹 myself 하하하하 갑자기 조커가 되버렸어 즉시 공대 남자들의 뜨거운 손인사 누군가 있네 뒷모습 아 형님 이름 까먹었어 앤드류 갓필드는 아니고 앤드류 테이트 오랜만이야 영어 공부하기 가장 좋은 곳 그래요? 내 방송으로 영어는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십덕 공부법이랑 맹기싱 밈 공부법 제 생각에는 십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양수 터진 것처럼 프랭크하는 것 같은데요 아침 드라마냐고 개꿈이 함정을 깔아버렸다 자 여기 창고에 길고양이와 미국 캔맘이네 넌 아니잖아 야 엠마 엠마 너 고양이 아니잖아 미국은 고양이도 생긴 게 좀 다르게 생겼네 여동생 방에서 인피니티 스톤 찾았대요 아니 근데 하나가 없네 제일 큰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없잖아 마인드 스톤 어디 갔는데 마인드 스톤 엘지 트윈스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답이 없다고 했던 사람의 근황 우승한 거예요 엘지가 이번에 내가 이거 잘 몰라서 아 우승했어 아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구나 100% 장담할 수 있다 엘지는 못 이긴다 근데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신있고 확신있게 말한 적이 없는데 제 말이 틀리다면 저의 땡땡 털을 다 밀겠다 캡처해 놓으십시오 그 정도로 자신 있으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했는데 이분 근황 엘지 트윈스 우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왁싱샵 명수증 인증하면 되나요? 아포린 등판 이게 언제 쓴 거야? 2010년에 썼네 와 근데 2013년에 13년만에 이제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13년만에 우승했으니까 야 13년이면 봐주자고? 이게 엉 글쎄 범죄도 공소시효 있듯이 이것도 공소시효 해주자고 근데 이건 자기가 평생이라고 말했잖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공소시효가 지구 멸망할 때까지잖아 근데 지구 멸망하기 전에 했으니까 유튜브에 올렸어요? 하하하하 그리고 보면은 약간 팬인 거 같아 엘지 팬이니까 또 이런 말 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 팀은 솔직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하하하하 이거 두 배요 29% 할인해주면 우린 망해요 창고에 쌓여있는 엘지 휴대폰 29% 할인해주죠 진짜야? 이거 이런 만화 나오면 진짠데 보통 엘지는 우승 이벤트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사내에 엘지 우승을 경험한 임직원이 거의 없다 보니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 고민이 깊어진다는 후문이다 실제 취재를 위해 연락을 위한 엘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입사 후 우승이 처음이라 뭘 할지 모르겠다 고민될 만하네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원래 하던 그런 연례행사이면 몰라도 어? 뭘 해야 되지? 어? 이거 우리 준비 안 했는데 준비 안 했는데 야 우승하지마! 하하하하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